오 마영삼 정말 너무 말로 바꿔서 그대가 우리수 대행하게 뱅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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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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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홍상청소에 관광하다드민 친구들 이번 주 주말 체험 활동이 있는 거 알죠? 네! 야 너 재밌겠지? 아 진짜 주말 체험 같은 거 가기 싫은데 토요일에는 늦게 일어나서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나 실컷 보는 날인데 말이야 벌써 8시가 넘었어 9시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어? 실수하고 일어나! 얼른 가! 아! 밥 먹으러 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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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! 빨리 가자! 빨리 가자! 고작 화분이나 만들고 이런 것도 재미있지 않아 수영아 이거 냄새 맡아봐 우리 친구들이 땅을 좀 깊게 파야 되겠지요? 네 우리 친구들이 땅을 좀 깊게 파야 되겠지요? 그래서 땅 깊이 묻혀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고구마 튀기 시작할건데 제일 많이 핀 사람한테는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네요 네 네 고구마 튀기 시작할건데 고구마를 찾기 위해서 하는거지 이건 가장 큰 고구마를 찾기 위해서 하는거지 재밌어서 하는게 아니라고 우와 찾았다 우와 찾았다 오늘 주말 체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재미있었지요? 네 어? 벌써 끝이야? 이렇게 재미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고구마 new 전기체험 농원으로 놀러오세요!